만물유래는 역사문화 유래 콘텐츠 채널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더욱 알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설 야당. 진짜 살인자는 누구인가? 조선판 유전무죄, 무존유죄. 여보, 여보. 1794년 1월의 일입니다. 나절 서필흥은 가슴을 부여잡은 채 창백한 얼굴로 집에 들어서며 아내를 불렀습니다. 인기척에 방문을 연 아내는 흙투성이 옷을 입은 채 힘없이 걷는 남편을 보고 깜짝 놀라 부축해서 방 안에 눕게 했습니다.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서필흥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힘겹게 뜨문뜨문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환곡을 거두러 갔다가 김대순이란 놈에게 이 지경으로 당했다오. 쌀 대신에 송아지를 끌고 왔더니 나를 쫓아와서 무릎으로 지치어서 이렇게 만들었다오. 복수해야 하는데 내가 곧 죽을 것 같으니 꼭 원수를 갚아줘. 말을 마친 서필흥은 이내 피를 한참 토하고 쏟아 내더니 의식을 잃었으며 숨만 쉬다가 12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 직후 아내는 관청으로 달려가서 남편에게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살인사건을 고발했습니다. 북부의 부령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서필흥 시신을 검음하고 주변인을 조사했습니다. 선해청 관리자로부터 사건이 일어난 아침 서필흥에게 경기도 양주 이정리에 사는 김말선에 황곡이 많이 밀렸으니 대충이라도 해오라는 말을 했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대충은 친족에게서 대신 받아내는 일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를 통해 서필흥이 대충으로 송아지를 끌고 오다가 변을 당한 사실은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서필흥으로부터 가해자로 지목된 김대순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조리 송아지 끌고 가는 걸 뒤늦게 발견하고 조차가 고삐를 잡고 실랑이를 했을 뿐입니다. 우리 집안 머슴 한복년이 그걸 보고 와서 서필흥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찼으며 넘어진 그를 발로 짓밟았습니다. 북부부령이 그걸 본 증인이 있냐고 묻자 김대순은 동네 사람이 4명이나 지켜봤다고 대답했습니다. 증인들을 불러 신문한 결과 그들의 답변도 김대순의 주장과 내용이 같았습니다. 하여 김대순이 언급한 한복년을 불러 신문했더니 그는 전혀 다른 내용을 말하면서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소인은 뺄감을 하고 내려온 길에 김대순 그분과 나조리 신랑이 하는 과정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김대순 그분이 나조리 발을 걸어 쓰러뜨린 후 가슴팍을 주먹으로 치고 무릎으로 짓밟았습니다. 이어 다른 두 명이 달려들어 나조를 발로 찼습니다. 그리고는 송아지를 끌고 가다가 소인을 발견하자 나조리는 도둑놈이니 혼내주라고 말했습니다. 한복년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이어 말했습니다. 나조리 일어나서 소인이 있는 길로 걸어오기에 등을 확 밀었더니 맥없이 밭드럼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소인은 끝골을 보고 돌아서서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그 뒤 어떻게 됐는지 소인은 모릅니다. 구령은 두 사람 중 증인이 많은 김대순의 말을 믿었습니다. 북부 부령이 한성부에 올린 초검 보고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가슴 한복판은 검붉은색을 띄고 단단하며 둘레가 새치 일곱푼이며 콧구멍은 피로 막혀 있습니다. 이외에는 상처가 전혀 없습니다. 이로미로 심한 구타에 의한 내장 파손으로 사망한 것 같습니다. 주범은 한복년이고 목격한 증인은 김대순입니다. 한성부에서 복검을 실시한 결과도 초검과 같았습니다. 한성부의 보고를 바탕으로 형조는 모슴 한복년이 정범임에 틀림없으나 자백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조 임금은 뭔가 미심쩍은 생각이 들어 재조사를 명했는데 얼마 후 다시 보고된 재조사 결과도 동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조는 사건 종결 반부를 내리지 않고 처리를 미뤘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5년 흐른 1799년 5월 정조는 곡산부사 정약영을 형조 참의로 임명해 전국 형사사건 심리를 맡기면서 한복년 사건도 의문점이 많으니 재심리하라고 명했습니다. 어명에 따라 정약영은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정약영은 형조의 1차 거만 보고서와 2차 거만 보고서를 가져다가 살펴봤는데 그때의 상황에 대해 훗날 흐뭄신서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형조의 서리를 시켜 거만 보고서를 가져오게 하여 절반도 채익지 않아서 그 사건이 몹시 원통함을 알고서 마침내 이치를 따져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했다. 정약영은 형사사건을 판결할 경우 유족 진술, 시체검험서 증거, 공변된 증언 이렇게 세 가지 근거가 서로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한복년 사건이 그렇지 않음에 주목했습니다. 정약영은 시체검험서의 상처와 유족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데도 오로지 범인의 꾸며낸 말을 믿고 주범을 바꾼 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정약영은 범인과 증인을 차례로 침문했습니다. 한복년은 공받을 때 일시적으로 허위자 백했을 뿐 자신은 단지 손바닥으로 나절의 등을 떠밀었다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정약영은 김대순에게 한복년이 사건 당시 지계를 메고 있었는지 여부를 질문한 후 이 사건이 거짓 진술에 의한 옥판임을 직감했습니다. 정약영은 한복년이 아무리 힘센 장사라도 지계를 맨 채 무릎으로 나절해 가슴을 짓밟고 주먹으로 마구 때릴 수 없음을 생각했고 다른 증인 신문을 통해 김대순에게 쌀을 받고 호위 증언했음을 알아냈습니다. 또한 김대순이 고발당한 장본인임에도 목격자로 기록된 일은 명백히 잘못된 처리임을 밝혀냈습니다. 정약영은 범인이 금전으로 증인을 매수했고 포박이 김대순의 친척과 그 영향력을 의식한 머슴들의 묵인 방조 속에 범인이 뒤바뀌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 사실과 정황증거를 바탕으로 한 정약영의 엄중한 추궁에 김대순은 결국 포맹을 자백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정약영은 즉각 이런 내용의 심리 의견을 정조에게 올렸습니다. 아침에 보고서를 받은 정조는 정호가 되기도 전에 한복년을 무죄 방면하며 옥과 갓을 하사했고 원래의 문서는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리도록 했습니다. 주범 김대순은 애초 죽일 의도가 없었음을 감안해 사형 대신 장일 백대에 삼천리 유배 형벌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한복년 사건의 진실이 세상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한복년은 부옥 떼어 온갖 고초를 겪었지만 구사일생으로 사형 직전에 목숨을 건졌고 김대순은 볼기가 터지도록 권장을 맞은 뒤 멀고 먼 평경지역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됐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노력한 정조의 정치가 돋보인 사건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리워야 한 사람이라도 감사합니다.